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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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길무육에서 소원소 15명씩 중해 지금의 선발전을 거쳐 선발하였습니다 중해는 최중해와 최중해 3중회를 나누어 3차 선발전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구역 15명을 선발하고 현대 우두머리를 선착하였으며 시합에는 현장을 포함해 3개 구역에서 총 45명이 참석하게 됩니다. 각 구역에서 선발된 현사 응사원들은 각기 편장의 명령에 따라 출전 준비와 훈련을 하는데 대회 전날에는 고사를 지내고 편기와 정기를 앞세우고 시합에 출전하였습니다. 3중회를 나누어 4차 선발전으로 실시하였습니다.